또치 심장 약해? 넌 들어갈 수 있겠어? 또치 심장 약해? 넌 들어갈 수 있겠어? 또치 심장 약해? 열린다 보존이 그대로 있어 와 냄새... 알코올냄새 엄청 개쩌러버려요 진짜 여기 영안실 들어가보신 분은 알람가 모르는데 지금 냄새 엄청 심해 또치 심장 약해? 이 커헤디에는 진짜 뭐 있는거야? 이 커헤디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거야? 영안실은 방송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병원이 개업을 하고 폐업이 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거쳐갔어 우리도 죽으면 이곳을 거쳐가게 돼있잖아 걔 웃기다고? 뭐야?! 뭔 소리야 너 진짜.. 나가라.. 핸드폰에 있는 거야 뭐야 이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진짜 여기에 적어져 있는 문구 계속 그럽니다 일단 연락었다 음.. 어떻게 알아.. 봐봐.. 뭔 소리야.. 해봐.. 그런게.. istan한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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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감염성 사망성.. 다른데보다.. 중증감염성 사망자 전용이란.. 여기를 내가 열어야.. 우리는 궁금한데 여기.. 여기야.. 귀신기여.. 귀신.. 귀신기여.. 귀신기여.. 열심히 한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귀신기여.. 뭐야.. 귀신기여.. 와..잠깐 뭐야.. 뭐야 저거? 나 솔직히 무서워.. 이거 못 열었다.. 여기 같은데.. 여기 같은데 소리가.. 뭐야 나 진짜 안에 누구 있는거 아니야?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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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여.. 아니 저거 뭐여.. 저 안에 뭐여.. 계속 들어간다.. 저거 뭐여.. 비싼iencia 간다.. 야 이거 nothing.. 또망가지마 previously.. 도망가지마.. ощ divides us.. 도망가지마.. 진짜요..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누구야? 누구야? 뭐 말한다 또 뭐가 움직인다 또 소리나 또 소리나 또 위에서 뭔 소리야 또 소리나 칼 올려 있었어요 소리.. 아니 뭔 소리가 난다 안에 뭐가 있어 저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문 여기밖에 없지? 문 여기밖에 없지? 문은 여기밖에 없다 저기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문.. 문 열차 아이씨.. 뭔 소리야? 뭔 소리났어? 저기서 뭔 소리났어 저기서 뭔 소리났어 양호는 반찬 난다 아무도 안보여 아무도 안보여 아무도 안보여 진짜 알코올 냄새가 너무 심하다 잠시만..조심히 들어와 조심히 들어와 아.. 1년 후 아빠라 너도 pans을 내줘 랩 1년 후 2년 후 1년 후 봐봐.. 아우..높사.. 야 이거.. 관.. 관이구만.. 관이요 관.. 관이라고 이거 관이에요 이거 관.. 관이라고.. 사람 관.. 도대체 이거 뭐야..? 아.. 이러기 싫다 진짜.. 미쳐먹었다 도대체 이거.. 원래 내려놔자 그냥.. 원래 내려놔 이거 도대체 금방 나갈게요 도대체 우리가 와서 신경이 불편했으면 도대체 금방 나갈게 문 닫혀x2 도대체 금방 나갈게 도대체! 뭐여..? 뭐여..?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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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